국내 최초 유일의 해외 주식 자격증,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3급 시험이 12월 1일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진정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 금융업 종사자 등 진정한 해외 주식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응시 접수는 한국경제TV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가능하고요. 자세한 안내는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11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10분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2시간을 녹음할 건데요. 1시간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유료방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유료비용은 5천원을 저희가 비용을 받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도움만 주실 분은요. 엠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같이 둘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사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또 엠제이 하면 디즈니 박사 아닙니까?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 쪽에 박사까지 제가 박사가 되고 싶은 건가요? 박사를 지향하시는 분인가요? 지향? 어쨌거나 잘 끝났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상당한 많은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우리 엠제이도 시험에 응시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12월 1일날 글로벌 주식자 전문가 자격증 첫 시험을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치르기로 확정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이게 감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엠제이는 제가 직접 드릴 거고 예상 문제집 만들어서 예상 문제집 만들어서 예상 문제집을 공유하는 걸로 제가 한번 오늘 환경 보니까 제가 우연히 환경 뉴스 보다가 거기 밑에 자막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11일 날 TV로도 뭐 하시나요? 11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오전 10시부터 환경 와우파라고요. 거래소 건너편에 동화빌딩 6층에서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 오시면 이제 그 안내가 있는데 보시면 되는데 그날 이제 제가 저하고 우리 저자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 건지 합격하려면 어떤 어떻게 굴려야 될지 연필을 이런 합격 전략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시면 제가 이제 예상 문제 100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MJ도 드리고 일단 오신 분들 전번 전원한테 다 이제 복사해갖고 드릴 거니까 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약간 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밑둑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센터에서도 그렇고 일단 좀 쉽게 내서 첫 시험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얘기를 해갖고 쉽게 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이게 시험 유출이 되니까 일단 그날 오시면 11월 11일날 아 근데 또 여기서 그 연령대와 세대가 또 구분되네요. 네. 왜요? 아까 찍기 말씀하실 때 연필 굴린다고 연필 굴렸어요. 그쵸. 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그렇게 할지 갑자기 굴려야 되네요. 안 하겠죠. 요즘에 뭐 연필을 굴려 수성 사인펜을 굴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저기 MJ께 쓰고 계신 안경에 화면이 나타나고 기에 정밀한 마이크 바치 같은 거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연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이직을 몇 번 했잖아요. 옮기는 곳마다 제가 연필 좋아해가지고 연필 쓰는데 다들 연필 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 되게 구세대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아마 저밖에 연필 안 쓸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저도 연필 되게 선호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쓰다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주워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연필깎이도 제가 샀어요. 제 돈으로. 깎아 쓰진 않습니다. 깎아 쓰시지 뭐 워낙에 그런 연필이 많으니까 깎아 쓰시죠. 그럼 혹시 칼로 깎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죠. 돈 있는 거. 저기 있잖아요. 연필깎이. 세대가 다르니까 혹시 깎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좀 뭐 이 시험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저희 본 저기 팟캐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집권사를 정말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인재개발팀, 인사팀, 그리고 관련 부서를 다니고 있는데 이 자격증이 무슨 환경과 저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만드는 그런 민간 자격증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99%는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단 1%가 국가 자격증인데 자격증을 구분하는 이런 건 뭐냐면요. 나라에서 만들면 국가 자격증이고요. 그 외에 기업이 만들면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협회나 국가가 아니면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네. 국가 자격증은 국가에서 만들어야지 국가 자격증이고요. 갑자기 뭐 우리가 무슨 뭐 예전에 1종, 2종 있었잖아요. 증권 투자 상담사인가? 그거를 따면 마치 뭐 그게 국가 자격증이냐 하지만 그건 국가 자격증이 어차피 국가에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요. 국가 자격증은 이렇게 까만 수첩으로 보통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이렇게 따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떤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저희는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금튜협에서 치르고 있는 시험도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똑같이 민간입니다. 민간. 그리고 똑같이 금융위원회의 검융 심사를 거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왜 그 3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자산운용사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알아주냐. 그건 협회에서 이걸 따야지만 너희도 업을 할 수 있겠고 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도 법을 정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저는 아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굳이 그 법망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허들인데요. 저희는 그냥 민간 자격증으로 앞으로 남을 거고 향후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굳이 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맘도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자격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만든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작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제가 그 저기 뭐죠.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제가 4번인가 5번 리젝을 당했고요. 거절당했고 그다음에 관련 금융위원회 있는 주무관과 두 번 3번인가 미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걸 따서 직원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요.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거 따라고 하면 따지 강제로 수상처럼 따야지 너 일할 수 있어라고 해야지 따지 그럼 강제점이 없으면 우리가 왜 따냐 이런 걸 따고 얘기합니다. 민간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아니고 그걸 심지어 인재개발팀 그러니까 인재를 개발하는 쪽에 있는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직원분들의 정말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라도 배워서 뭘 좀 하라는 얘기인데 해외식을 그리고 지금 열풍을 지나서 광풍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식을 모르는데 왜 그걸 필요로 하지 않을까 직원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직원분들한테 그럼 도대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뭘 알리고 싶은 거냐 했더니 다 나온다는 거죠. 리서치 자료가 아래서 리서치 자료가 갖고 이게 커버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얘기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돈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때문에 못하나 보면 이해가 되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차라리 내가 한 시간 무료로 해드리겠다. 강의를 그런 얘기했어요. 한 시간 무료로 해드리고 한 시간 동안에 내가 10분의 1만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강의해드리는데 10분의 1을 내가 이해한다. 그럼 내가 거기 시험 보지 말아. 거기는 충분한 실력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우성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 들으면 10분의 1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된다. 해도 그것도 뭐 지금 뭐 강제조항도 아니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민간 자격증을 두고 다니면서 하냐 이런 거를 자격증이 세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금융투자협회에 계시는 자격관리부서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관리만 할 뿐이에요. 지금 초창기 선배들이 만든 거죠. 자기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 아닌데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모여서 협회에서 이거 따야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따야 그 안에 내부법으로 따게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시장 시장법의 자본시장법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걸 일반인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험.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험이 아닌데 약간 그런 쪽으로 좀 폄하해갖고 제가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갖고 최근에는 어쨌거나 뭐 우리 저기 MJ도 시험을 보고 있고 또 많은 후배들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응시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는 걸로 일단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거 결과가? 네. 지금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거의 확정시대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수성에 성공을 거의 확신시 성공함이 그 말이 맞았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재미있게도 민주당 공화당 다 서로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선거에서는 이제 그 항상 여당이 지는 좀 그런 추세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화당 대통령이면 항상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또 수성을 했으니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다들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전반적인 평은 어 일단은 앞으로 트럼프가 좀 힘들겠다. 어 힘들어집니까?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일단은 사실 이제 오늘 결과에 따라서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은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을 보니까요.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S&P500 같은 경우에는 0.97% 다운은 0.83% 오르고 있고 나스닥이 1.38% 오르고 있어요. 1.38이요? 네. 이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기술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좀 힘들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이제 그 하원을 탈환을 하면서 이제 특히 기술주들이 조금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이제 상원이랑 하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매번 까먹어요. 매번 까먹죠. 예전에 이거 가지고 제 기억에 세미나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예전에 회사 날때 뭘 딱 안 두르고 안 박히죠? 그렇죠. 워낙 이제 저는 한국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도 모르잖 아니 우리나라 저기 국회의원이 몇 석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난 진짜 내가 내가 진짜 증거티비 나가지만 제가 내가 속으로 이래요. 이걸 왜 우리가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이제 경제랑 상관없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뭐 하원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든 근데 워낙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 중간선거가 다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중간선거 이 정도까지 집중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커스가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2016년도에 우리가 당선될지 몰랐었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그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요.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요건 투표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건 투표율이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6년대 선거 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힐러리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투표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바로 트럼프의 단선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2년의 시간 동안을 정말 복수만 꿈꾼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요새 뭐 미국의 토크쇼나와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이제 그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제 억압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지를 많이 못 받았던 사람들 게이, 레즈비언 특히 여성들도 많이 비하 발언도 많이 하고 트럼프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나봐요. 요새 뭐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막 게이 탤런트들 게이 이제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막 그 농담식으로 농담, 진담이죠. 나는 선거 진짜 너무 하고 싶다. 막 그거를 막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선거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막 이 정도로 선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는 하고 싶다는 걸 막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일을 간 거죠. 내가 이번에는 그때같은 실수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원이 좀 뒤집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단 상원의원이랑 미국이 상원이랑 하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입니다. 총.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원의원은 이제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원은 이제 그 인구수에 비례 그러니까 그 상원의원은 주에 비례해서 한 주당 두 명씩 뽑고 미국이 50개 주니까 100명이고 하원의원은 이제 43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인구수로 뽑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래서 하원의원은 그냥 주민대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 주민대표. 이제 그 뭐 원로원 뭐 이런 개념에서 예전 로마시대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요.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중간선거를 매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원의원은 6년인데 2년마다 선거 치를 때 구성원의 3분의 1을 바꿔요. 근데 이게 미국이 구조적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미국의 그 먼 나라의 이웃나라를 한 번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한 몇 번 봤어요. 뭐예요? 프로그램?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예전 이원복 교수가 만든 만화 세 개별로 저희 집에 시리즈가 다 있는데 미국은 무려 세 편이 세 권이나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한 권 정치 사회에 대해서 한 권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한 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국민의 분노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도록 꾸며놨어요. 그게 바로 2년마다 상원의 3분의 1을 교체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시민들은 대부분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정권에 대해서. 하지만 상원의 결과를 보세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분의 1만 바꾸니까. 기존에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의 1을 바꾼다고 해서 3분의 2가 공화당이 우세이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정부가 시민들에 의해서 전복되지 않도록 이걸 굉장히 잘 짜놓은 거예요. 허드를 굉장히 높여놓은 거죠. 그래서 상원은 2년마다 상원하면 똑같이 보는데 상원은 6년이니까 6년에서 올해 또 바뀐 사람이 6년하고 지금 내년 내후년 2020년 되면 임기 만리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되겠죠. 그 사람들 또 바꾸고 그럼 오늘 된 사람들은 2020년 선거 때는 4년 남은 거고 이런 식으로 통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네. 그렇죠. 3분의 1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에 33명씩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체제의 안정 그런 걸 좀 노리는 그런 건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435석이고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2년마다 하원의원은 다 바뀌는 거예요. 너무 짧다만 하여간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담당 업무가 조금 다른데 뭐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상원의원은 좀 안건이 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가 간의 외교 문제라든지 뭐 고위관리직 공무원 같은 사람들 임명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 파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원이 이제 대부분 다루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뭐 이제 상원에서 임명한 사람들 고위관리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원에서 그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관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관이 이제 승인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탄핵은 사실 힘든 상황인데 또 모르죠. 굉장히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 파문이라든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파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 중간에 좀 멈췄잖아요. 왜냐하면 다 공화당이 싹쓸이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다 점령한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을 한 상황에서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깊이 더 파고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그러면 진짜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하나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원의원이 세금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제 세금을 굉장히 줄였잖아요. 법인세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이제 그 재무제표상에 찍힐 때 많이 이제 올라서 올라서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났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세금 관련된 제도 세금을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시도할 수 있는 거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지지를 굉장히 상하원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게 하원에서는 좀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미 무역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거에는 트럼프가 막 무소의 뿔처럼 들이밀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하원에서 제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미 무역전쟁에 대한 어떤 격화가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일부 증시에 대해서는 네. 중앙교회죠. 상원공화당 하원공화당이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증시 안정 뭐 일반적으로 중간선거 끝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선거 끝나고 증시가 많이 오르니까 뭐 증시에는 뭐 상원공화당 상공 하공 이게 좋겠지만 어 이제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상민 하민 이렇게 돼서 좀 탄핵이 돼야 인류의 평화가 오지 않나 근데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앞에 그 공공을 원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상원 뭐 이제 상원공화당 하원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장이 뭐 지금 반응하는 선물 반응하는 것만 봐도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크게 떨어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닌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완만한 이제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곧 11월 30날 주 20에서 또 시진핑 대통령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산타델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또 다시 이제 소비가 진작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말에 크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또 급락세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엠제이는 그럼 그 상민 하민이었어요 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상민 하민이 좋다 내 주식이 깨먹어도 나는 평화를 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평화를 원해야 되는 건지 나 진짜 우리 엠제이께서 그런 평화주의자인지 몰랐어요 돈을 내가 다 날리는 사람이 있어도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펴고 있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증시 부양이라든지 이제 경제의 진작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좋을 게 없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적도 많이 만들고 중국하고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머리채 하나씩 짓고 있어요 계속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예로 듣고 볼까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투자 엄청 늘어나지 근데 중국은 반도체를 보면 파운더리라든지 뭐 팸리스라든지 뭐 그런 후공정? 그쪽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어요 파운더리 업체는 중국 중국 기업들이 규모가 세계적으로 크죠 근데 정작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이제 앞에 중요한 반도체들은 중국이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수출을 하는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수출할 때 그 안에 제품 뭐 중요한 반도체는 일본 거이듯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기술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반도체 굴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제품을 중국이 많이 쓰니까 반도체 그거를 막는 순간 이번에 그 딱 다 들을통 났잖아요 뭐 그 제트티 중흥동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동을 거는 순간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고 이런 머리채를 쥐고 있다고 하면 이제 중국은 미국 중국이 이제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 1위고 맞죠 수출도 미국 중국이 대부분 해요 근데 히토류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컴퓨터 핸드폰 다 들어가는데 미국이 그걸 수입을 또 못한다고 하면 얘네 입장에서도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에 일본이랑 소련을 집합듯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미 무역전쟁이 너무 격화돼가지고 장기화되는 것도 미국한테 결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증시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공공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뭐 상공 하공이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경제진작 효과라는 게 단기적인 효과가 좀 크잖아요 스테로이드제 맞듯이 그래서 저는 좀 체질 개선 미국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했던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결과에 개인적으로 좀 만족합니다 저는 그럼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그 집권당이 집권당이 한국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되면 뭐 민주당이 또 된다든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여소야됨 그러니까 집권당이 하면은 집권당의 단점이 보이니까 그걸 이제 야당 쪽에 좀 이뤄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어떤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딱딱 맞아서 경제도 부응이 되고 사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도 정말 많이 했고 정말 적을 많이 만들었죠 반이민 정책 뭐 이런 거 펴면서 사실은 완전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장이 뭐 쪼 빠졌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 됐었고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16년도 미국 선거 결과가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우리도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네 투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뭔가 큰 어떤 또 그런 고난을 헤쳐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머나 엄청나게 많은 투표율이 올라올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원과 하원에 대한 어떤 뭐 그 의석수라든지 약간의 구성까지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중간선거 이후에 장이 좋았는데 네 그리고 저는 기술주들이 그동안 조금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조명이 될 것 같아요 뭐 넷플릭스 같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그렇죠 다시 한 번 재조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기술주라는 이유로 많이 저평가 많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지금도 저평가는 아니죠 솔직히 하지만 기존보다 워낙 많이 디스카운트 된 면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그 친구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기술주는 어때요 중국의 스탠센트라든지 그거는 조금 이제 미국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회복 못되고 있어요 오늘 홍콩 증시가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뭐 0. 몇 퍼센트 때였는데 이게 오늘 홍콩 증시를 쭉 수펴보면 상승한 섹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 기억으로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어떤 그런 다른 반응에 비해서 그리고 텐센트가 많이 빠지고 최근에 한 15% 20%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아성을 찾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해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이디 부여 뭐 이런 악재들이 조금 터지고 있는데 텐센트 자체는 지금 게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 중국에서 신규 게임이 원래는 올 9월쯤에 그 승인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은 또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가 뭐 그 게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사실 승인받아놓은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없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게 어? 지금 뭐 문제없어라는 게 그 주가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오케이 10개 게임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나오는 것까지 문제없어 내년까지 근데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예상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상존하는 게 주가인데 지금 신규 게임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관건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 승인은 아니냐에 따라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다른 거 뭐 jd.com이나 알리바바 이런 케이스도 좀 오늘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이제 그 기술주에 대한 부담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오늘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어 중미 무역전쟁이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서 지금보다는 좀 그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미 무역전쟁이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 이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머리에서 100% 나온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어떤 그 엘리트 집단들 미국의 뭐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그런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그 포인트 아 그 지 그 간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너무 지금 컸다 그런 것들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런 이런 어떤 제스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하원에서 자기의 지지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중미 무역전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만 지금처럼 트위터로 날려서 그거를 격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장이 막 무슨 날뛰듯이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 이제 좀 제대로 하겠죠 사실 오바마 정부 때도 중국 타이어에 수입 타이어에 관세 매기고 그런 전쟁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정권도 다 그런 무역마차는 당연히 있는 건데 너무 과했던 거죠 지금 근데 그 수위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 사실 jd.com, 시트립 뭐 중국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조금 그래도 좀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오늘 장이 시작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제가 잘 예상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오늘 그 선거 결과만 봤을 때는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그거의 연계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내일 그 폼페이오랑 북한의 김용철인가요? 내일 이제 원래 회담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장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가 한국장에 임팩트를 주면서 한국장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8일로 그걸 했던 것도 웃기고 회담을 그러니까 선거가 하원에서 그렇게 되자마자 취소한 것도 좀 그렇고 뭔가 아 지금은 이런데 신경 쓸 것보다는 우리 집부터 챙겨야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물밑으로 작업을 했을 때 뭔가 비핵화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잘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취소를 해서 아마 선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말씀하신 걸로 치면 지금 한국장이 오늘 제가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장이 코스닥이 1% 넘게 빠지지 않았네요 코스닥은 뭐 코스닥은 뭐 아 뭐 코스피가 10포인트 11포인트 많이 빠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장은 약간 좀 글쎄 약간 뭐 미국장을 따라간다고 궁극장을 따라간다는 약간 위치가 스탠스가 좀 어정쩡해서 지금 사실 한국이 중간에서 진짜 새우등 터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 건강적으로도 다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가 오늘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엄청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중국에서 겨울 되면은 석탄도 못되게 하고 원래 겨울에 스모그 현상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근데 공장 엄청 돌리나봐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그게 무역전쟁의 여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저희는 지금 신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진짜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얻어 터졌어요 제일 많이 터졌죠 네 뭐 제일 많이 터졌어요 남북경합주 그나마 가던 것도 다 꼬꾸라졌고 맞아요 그리고 뭐 중간제 수출하는 기업들 다 꼬꾸라지고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유한양행 승인나는 거 발표 나오면서 막 날라가기는 했지만 그런 거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점점 좀 예상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게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격하게 반응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MJ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이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MJ가 말씀하신 것들이 일부 이쪽의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익을 우선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마치 이제 뭐 트럼프를 나쁘다고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때도 그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다만 이제 여기는 좀 좀 세게 할 뿐이고 얄미운 사람이 하니까 미워 보이는 건데 그거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이번에 또 그 이제 그 뭐죠 임금 인상률이 또 시간당 임금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꾸준히 올라와갖고 지금 뭐 그 몇 년째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이제 금리가 이제 내일인가요 오늘 발표되나요 결정되나요 11월 금리가 어쨌거나 그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기술주가 얻어 터진 거는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 우려죠 우려 우려 사실은 뭐 그렇죠 나타나는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넷플리스는 정말 개인이 얻어 터진 거잖아요 만약에 3 이번 분기가 아니고 전 분기였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번 분기에는 그렇게 그 영향을 못 받았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술주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펼쳐놓고 뭐 하나 흠집이 있을까 쳐다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 그 팽 주식들이 그동안 장을 너무 많이 끌어왔고 많이 올라 있으니까 다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있다 하나 하면 그것부터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을 갖고 있는데 수익이 80% 낮다 근데 갑자기 불안불안한 거예요 심리가 전반적으로 장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불안불안하다 근데 뭐 있으면 당연히 뭐부터 팔겠어요 제가 장기적으로 페이스북 20년 30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랐다면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던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많이 하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상황 하에서 이제 그 기술주들이 좀 많이 불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술주에 대한 실적 우려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뭐 무역전쟁 무역갈등 또 이제 뭐 이런 중간선거 사실 딱히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감이 올 수 있는 저는 중간선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나눠먹는 식으로 적절한 선에서 뭐 누가 어쩌고 화 쏠리기가 뭐하는 왜냐하면 솔직히 뭐 저는 상원이나 하원은 개념이 없지만 두 개가 다 열린다고 그러면 어느 한쪽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깽파친 게 얼만데 어쨌거나 뭔가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 대부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글쎄 이게 뭐 뭐가 근데 장이 지금 제가 데이터 갖고 온 거를 치면 지금 보면요 10월 한 달 동안만 S&P500이 6.9%가 마이너스였어요 이거 2010년 1월에 1월 이후에 최고로 빠진 거거든요 다우도 5.1% 마이너스인데 이것도 2016년 1월에 최악입니다 나스당은 9.2%가 빠졌는데 이건 2008년 11월 이후에 최악이거든요 금융이 전에 그때하고 최악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을까 10월달 장이 더구나 사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열과해 보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걸 어떻게 보자 나는 진짜 솔직히 나는 정말 10월달 한 달을 넘어오면서 너무 억울한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 계속 그렇거든요 아 일단 중간선거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중간선거 지난 거 보자 중간선거 지나면 오늘 내일 또 저기 금리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11월 금리기사 동별이지만 12월달 힌트가 나오니까 그거 한 번부터 보고 시장을 판단해보자 또 그거 지나면 G20이잖아요 또 G20회 회담 때 어쨌거나 트럼프하고 만나서 뭔가 할 건데 그거 한 번 끝나고 보자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이벤트가 없는 때가 어딨어요 사실 10월달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밖에 없으니까 주식 사세요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항상 그런 거죠 항상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불안해하고 그래서 좀 좀 단타 단타는 좀 힘든 거고 아니 난 너무 그걸 주식 증권회사에 너무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벤트를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아까 우리 정말 MJ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상원 하원에 그런 것보다는 되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선거 이후에 자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걸 더 부과시켜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문가 아침에 다 들었어요 얘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가 되면 이런 문제 쟤가 두 개 다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예요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또 아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11월 금융회사 보면서 12월에 어떻게 할지 또 봐야죠 그럼 그거 끝나면 12월 말에 또 회담이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죠 그러면서 계속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결론을 맺어줘야 되잖아요 결론을 언제는 어떻게 주식을 사고 그렇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럴 때는 그렇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별로 방송을 잘한 것도 아니지만 아니 갑자기 이제 장이 치약일 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때 엄청 빠졌을 때였어요 나갔다가 방송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나 좋을 것 같다 아니 왜 뭐 어떻게 왜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니 실적에 대한 우려지 실적이 현실화 된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게 그것도 아닌데 실적은 보고 와서 판단하는 거지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빠져도 매수로 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전문가 맞아 저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니 그거 내가 뭐 잘 찍었다는 것보다는 패밍은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실적이 만약에 까먹는다 그러면 넌 개인적으로 넷플리스 얼마나 아깝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넷플리스는요 솔직한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에 실적이 내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잘 나왔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난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방했죠 그 다음에 애플 선방했죠 그 다음에 아마도 선방했죠 뭐가 아니 매출 조금 잘못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붙이다 붙이다 못 붙이니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분기 얻은 가이너스를 또 얘기해 낮춰요 그쵸 항상 항상 그거 뭐 항상 그거죠 실적 나왔는데 떨어졌으면 실적이 안 나왔거나 다음 분기 실적 안 좋게 경영진이 얘기했던 것 같거나 제가 그래서 이 억울한 거를 제가 표로 갖고 왔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팡주시 볼게요 제가 넷뿌리스 가요 전년 동기대 YOY 기준에서 매출이 34%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이번 실적이에요 페이스북은 33%가 증가했고요 아마존은 29%가 증가했습니다 구글은요 22% 애플이 20% 마이크로스포츠가 19%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보통 몇천억 달러 흔히 이제 뭐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자 한번 보세요 한국에 있는 종목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니면 한국 포함해서 중국이든 글로벌한 기업들의 전년 동기대 매출이 하나는 보세요 매출이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매출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마존한테 30, 40%의 매출을 강요할 거냐 매출 증가율을 매년 지금까지 맞춰온 것도 대단한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가 큰 건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대치가 커서 그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정말 되게 마음이 안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슈퍼어닝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이번에 3분기는 슈퍼어닝 중에 어닝이죠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EPS 잘 맞추고 매출 잘 맞추고 어닝 가이던스 잘 맞추고 다 맞추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글로벌 기업들은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 좀 깎아 놓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별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이 다 글로벌 매출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미중 간의 무역쟁쟁이 크게 작든 크든 실적에 영향이 미친 거 맞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선방 중에 대선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10월달은 도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하 저는 되게 우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만약에 뭘 찾아냈으면 정말 결과가 나왔어 뭐가 나와서 정말 이게 실적에 정말 지대한 정말 문제 일으켰다고 하는 게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또 그런 말장난 있잖아요 막 무슨 뭐 세상이 다 비싸지고 모든 게 버블이고 무조건 주식 팔고 다 뛰어 다 도망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만 듣고 우리가 너무 한 게 아니라 저는 수치를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예상이 아니고 사실 좀 우울한 10월달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증시 격언에 5월에 떠나면 10월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아장난 거잖아요 괜히 돌아온 거죠 왜 돌아왔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그런 뭐 격언을 비하느냐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은 워런 버핏의 말처럼 그분이 저는 딱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증시 주식에 관심이 크다 우리 전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놀기도 해야 되고 우리 친척분들 아니면 또 엠제이는 부인분과 함께 또 여가를 즐겨야 되는데 주식에만 오도 모르는 데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 어떤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금리와 동결인데 오늘 이제 미팅이 끝나고 금리 동결이 나올 건데 12월 달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금리는 혹시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혹시 장이 너무 빠져갖고 글쎄요 장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에 나온 시간당 임금이 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증시가 아니 증시된다 경제가 탄탄하다 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또 증시를 또 좀 떠받쳐야 될 분들은 어쨌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금리가 물론 주식시장은 무책한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지 한 달 남겨놓고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 올해 장이 끝나는데 그게 큰 이슈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이 항상 그쪽으로 몰리고 이제 뭐 공포가 시작될 때 10년물 금리 금리 보면은 뭐 시장에서는 막 3.2 넘었다 난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만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오늘 제가 그 저희 그 자리에서 항상 그 금리를 켜놓는데 그 선거 끝나고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그때마다 금리가 계속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바뀌어요 3점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3.213 10년물 금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오는 순간 보니까 3.183 계속 1 후반대랑 2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지금 올리는 게 일시적으로 뭐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금리를 매번 올리는 게 그 장에 항상 안경영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예상이 다 되어 있고 그런 거라고 하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그 저기 연방정부 페드에서도 장애 부양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뭐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끝으로 일단은 미국은 뭐 그래도 기술주가 약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하기를 또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한국은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는 최근에 중국의 영향이 크니까 그 향후에 이 이후에 중국과 홍콩만 잠깐 예상을 조금만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장 흐름은 중국과 홍콩은 그래도 그 급락세가 조금 멈췄어요 진정됐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앞으로는 급락보다는 섹터별로 조금 선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나 그런 주식들은 조금 앞으로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미 무역전쟁의 영향하 말고도 정부에서 이제 그 규제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지 않은 섹터들은 급락보다는 그 좀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은 급등보다는 그냥 소프트 리바운드 그냥 좀 완만한 반등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올해 연말에도 큰 어떤 변동 없이 큰 급등이나 급락 없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무역전쟁이 해결되는지 좀 추세해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부를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부를 마칠 건데요 2부 유료방송에 대한 예고편을 좀 드리면 우리 MJ께서 준비하신 거 종목 이야기 여전히 있고요 저는 저희가 유니버스 50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결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50종목에 대한 그 2019년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2021년까지 그 미래에 대한 아이비들의 주가 전망 실적 전망 주가 전망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전망이죠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개를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하는 데까지 뭐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10개 정도 한 번에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아니면 한 번에 한 20개 정도 하여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 수준까지 한 번씩 말씀드릴 거니까요 도대체 장우석이 생각하는 좋은 종목 50개 종목에 대한 미래의 그 아이비들은 어떻게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그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아마 듣다 보면 처음 듣는 기업도 있을 텐데 투자에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요 2부에 또한 ffitt터 30% 10% 50% star 20% 50% 100%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